6시부터 7시 바다 캠프에서 아침 운동으로 다양한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아침이 안 뜨고 바람도 없고 해서 공대까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라이딩을 한다음에 집에서 요가를 하고 돌아오면 하야 1시간이 걸립니다. 아티슈 digital 아티슈 digital 아티슈 digital 이렇게 아침부단에는 일단 포장 빨리 포장 빨리 포장 빨리 포장 빨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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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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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